예, 장신에서 울카자 나오는 이 소리가 호란을 쩌렁쩌렁 울립니다. 예, 아주 동굴 보이스로 멋진 노래해 주시는 우리 유진태 가수님께 다시 한 번 금방 숲 부탁드립니다. 자, 다음 오실 가수분은, 이분은 국회의원 못 나가겠네요. 네, 경직이에요, 경직. 부산가수협회와 한국대중예술협회 부회장님을 맡고 계신 분인데, 이분 외모를 보면, 인형에다가 배터리 넣는 것 같은데, 근데 이게 굉장히 당찹니다. 무슨 마시겠지만, 어느 정도냐면, 이렇게 협회 두 개를 다 부회장 하실 정도면, 엄청난 가리만가, 가리마라고 그러나요? 카리스마죠, 카리스마. 카리스마가 대단하신 분입니다. 이분 모시겠습니다. 들려드릴 곡목은, 웃으면서 보내마, 박상주씨 노래죠. 그리고 참사랑, 김상희씨, 울러가수 김상희씨 노래 두 곡 연속해서 총회 듣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